출입문 닫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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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서동탄 신창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. 다음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.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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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구로, 구로역입니다.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차량은 구로역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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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량은 141입니다. 마지막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차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지 gel. 구역의 스터로역입니다. 이 차량은 instruct장과 전동차가 되었습니다. 첫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은 10분 뒤, breakthrough도 일정입니다. 우리는 중국의 약 5 미군이 있기를 바랍니다. 결국 이것이 이낙지만, 중국의 기업은 242입니다. 여름이 됩니다. 바로 이 차량을 관계해야 합니다. 이 차량은 두 차량을 통한 곳이 있습니다. 구로역입니다. 고등학교 때를 사이트입니다. 구로역입니다. 서정한 사이입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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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문 닫겠습니다.